드루님 저 뭐해야되요? 잘하는거 맞춰드림 다 못하는데 그러면은 잘이야 하셈 한 번 주세요 힐 가능? 주방 줘봐요 주방만 줘줘도 내가 알아서 할게 괜찮아 부담 갖지마요 주방 겐지 줘요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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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죄송합니다 제사폰을 받았습니다 오케오케 오케오케 으어엇허허허허 하하핳하핳 컴퓨터 다 탔어요? 2칸 먹었다 괜찮다 나쁘지 않아 나노 가능? 툴 빠지고 나 4탄 슈퍼 쓰려고 아꼈어 잘했어 잘했어 아 누가 안 누르냐 네네라 그러지마 창피해 나노미씨 먼저 갈래? 아 아 아 아 아잇 코 라면 줘 코 라면 나타 잘랐어 나타 잘랐어 와 비쩌다 형들 힐 없다 어 뭐 들어왔어 킬이 없어 자리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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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나 저탄 먹은 줄 알았는데 먹은 게 아니였어 먹었어 먹었어 아 뭔소리야 뒤에 밖으로 썼지 먹었어 아 뭐 먹고 뱉었어 브리기 해주세요 브리기 아아 어딨어 ㅋㅋ 나이스 나이스 안아x4 자리아 부리 안돼나? 부리? 부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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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유 까비 어이구 이걸 던지네 겐지 반피 겐지 반피 와아 잡을 수 있어 겐지 휴보트 스킬 다 옮겨 아 뭔데 에헤 선 넘네 굽히 머리 굽히 머리 민트 피해 민트 3피 민트 1피 민트 1피 3피 1피 어 아유 나머지 먼저 가자 나머지 가자 으드 피해 라이프 으드 피해 라이프 으드 피해 으드 피해 그리고 엥 민트 또 분리 라이브 레이스 주방에 두 방 겐지 줘야 겐지 굽 뺐다 굽 뺐다 설마 안 걸린 것 같은데 아무도 몰라 진짜 이거 준비됐냐 준비됐냐 타이밍 나 이제 밖간다 밀었다 와 하하하하 이걸 모르네 GG 딜 당일 언과 시종 물결표 단 승리 시 오케이 시그마 볼 왜 안 와볼래? 안 된다? 안 되나? 트레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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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원이에요 그냥 나이스 트레워 늘리다 트레워 슈도 있어? 민지에 계속? 아 쏘지 말걸 미친 너무 몰려있으면 안 돼 나 버틸게 시연 좀 늦게 시간 오 나이스 중간에 나이스 할 만한데? 이거 초월 초워만 하면 돼 에시 트레가 반중 중이야 나이스 트레워만 하면 돼 여기 다리아 반비 방어 받았어 야이씨 딜당 1월 1일인데 1500뒤에 실화냐? 딜러들이 너무 넘따다 우리팀 하하하하 아 병신 나갔어 주루야 아 아 아 아 아 무려 2100원이나 벌었답니다 아 힝 어 어 아 어 힝 아 뱁